자,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in Singapore, I'm excited I'm going to travel in Singapore In Singapore? In? Okay, 학교로 간다, 물어봐대 To Singapore, I'm excited Okay, so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이 답을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렇지,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무슨 뜻이야? 너는 어디로 여행할 계획이니? 그쵸, 자 그러면 이 답을 듣고 싶으면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싱가포르로 여행 갈 계획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 답을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요거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래서 이 답을 듣고 싶으면 에이 다 했어, 재훈은 다 했어? 어떤이 하우니까 그쵸 How are you? 그래, 너 어떠니? How are you? I'm excited 너 어때 나 신나? 오케이, 그랬더니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그리고 Good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뭔가 잘했다고 칭찬할 때도 쓰이고요 부러워할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케어폭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렇지 케어폭 주신 뭐야 조심한 어떤 그렇죠 조심스러운 어떤 조심스러운 사람 네 오케이, 그러면 How Should be Should be? 아니요 New가 뭐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네 I be in Singapore 그쵸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말이야 싱가포르 오케이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어떤 상태라야만 하냐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냐 이 말이죠 예 오케이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Why Why 인데 근데 이 뒤에는 조심해야 하니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 똑같이 영어로도 덮으시면 Why Should I be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에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어? 어떻게 해야되냐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맨날 하는 거야 제구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앞으로 보내 놓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생각하면 묻는 말 나오는 거 아니냐 300번은 했겠다 묻는 말 만들기 니가 그네 발이 못생겨보인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같아서 내가 His feet을 안 만들어봤자 뭐가 되는지 까지 보여줬어 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똑같은 거네요 다 양념실 양념실 Should Should 뭐를 표현할 때 쓴다 뜻이 뭐다 일단 정말 해야만 하 그래서 의무 표현이라 했습니다 Must나 또는 Have to, has to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글랫쌈 룰스 글랫쌈 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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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렌 룬트 룬트 어 어 코리안 룰스 오 오 좋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얘 지우고 뭐 써도 돼 In Singapore 오 그렇지 영어로 바로 갑니까 우리말로 하면 포레스 오케이 영어로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와 오늘 그냥 막 날라 나리는데 가늘적 천재야 가늘적 천재야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왓다 룰스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말로 뭘 더 붙일 수 있냐 네 이걸 붙일 수 있으니까 영어로도 똑같이 맞춰주면 왓다 디프런트 룰스 왓다 디프런트 룰스 오케이 잠시만요 여보세요 배고프다 예예 다가올 수 있냐 20 25